가슴 아파 가슴 아파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가슴 아파 그대의 웨이스는 끝났는데 왜 아직 갈리나요 이런다고 몇사람 맘이 아플까요 보란듯이 재산은 길 낫지 않을까요 만남 뒤엔 이별이 당연한건데 다 알면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불은 이미 꺼졌는데도 이놈의 사랑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나를 사랑했었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나 알려고 하지도마 궁금해 하지도마 존스럽게 왜그래 뒤돌아 서는 순간 남이야 아무 상관 없는 남이야 그런게 냉정한 남녀살이야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죽을 것 같다가도 금방 잊혀지는게 사랑 굳이 비교하자면 목에 걸려버린 사탕 머금었을 땐 못보다 달콤하다가 실수로 삼켜버리면 가슴이 막길듯 아파 끝이 아닌 시작 가져 조금만 쉬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자 둘빼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둘빼기 하나는 영이 아닌 하나 어떻게든 어떻게든 견뎌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지 원망조차 하지도마 존스럽게 굴지도마 약속만 하고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찾지는 말고 낳다란 낳다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